홍진영, 성형전, 사진 공개 홍진영, 성형전, 사진 공개? 다른 풋풋한 미모를. 가수 홍진영의 성형전, 모습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. 홍진영은 과거 mbc 섹션 tv 연예동신에 출연해 자신의 성형사실을 털어놓은 바 있다. 당시 방송에서 그는 졸업사진을 공개하며 성형수술을 총 3번 했다라며 사진과 현재 모습이 다르긴 다르다라고 밝혔다. 이어 고친 곳은 두 군데인데 홀을 두 번 했다. 그래서 총 3번 한 것이라며 지금과 다르긴 하지만 과거에도 그 정도 매력은 있었다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. 또한 이날 공개된 졸업사진 속 홍진영은 지금과 사뭇 다른 풋풋한 미모를 뽐내 눈길을 끌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